이제는 BNS! 현장스러워! 네, 이번엔 개인의 앨범 암호기의 요시사이스가 들어왔습니다! 네, 이번 앨범은 토킹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11월 4일 오프킹인데 아, 이제 희망이 대한 앨범과 황금이 있을 때 박수님의 3,000원을 나가는 기양을 위한 참기력을 다행히 공개할까 생각합니다. 네, 다이어트 공개의 기회는 다이어트 공개의 원하는 공개의 공개의 창조가 그 공개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